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룻동안 챌린지의 MC 은지입니다.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늘 할 챌린지는 닷구하기 챌린지입니다. 닷고요. 요즘 아주 제작님이 미쳐계시는 그 닷고요. 신년이니까 다이어리 좋죠. 다이어리 근데 산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스무 살 때 한 번 받아가지고 쓰고 한 이틀 썼나? 귀찮아서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귀찮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꿀을 한 번 기분 좋게 해볼까요? 고고씽! 짠! 이게 바로 다이어리 파우치래요. 제 게 아니고 저희 제작님 건데 열심히 뭘 많이 사서 모으셨더라고요.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터질 것 같아요. 열면은 엄청 귀여운데요? 일단 이거는 다이어리인가봐요. 찝게! 이거 뭐할 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열면은 이게 막 닫히잖아요. 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접히나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데 여기 스티커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진짜 옆에서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절대 하면 안 된대요. 무조건 이렇게 떼가지고 몸 위에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티커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귀엽네요. 여기 보면은 막 누워서 핸드폰하고 샤워하고 나오고 TV 보고 막 이런 집순이 스티커라는 그런 스티커가 있나봐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말도 쓰고 집에만 있었다. 오늘은 핸드폰만 했다 하면서 귀여운 핸드폰 하는 이런 스티커 붙이면 그런 건 좀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사셨네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방금 설명을 들었어요. 이 버즈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기 딱 네모칸에 맞춰지잖아요.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그 위에 꾸미는 거예요.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딱 모서리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괜찮은데요? 그리고 하트 귀엽네요. 그리고 숫자가 잔뜩 적혀있는 스티커인데요. 이건 왜 사요? 아 못 썼네. 아 나 이거 봤다. 여기 이거 사용했잖아요. 이걸 어디다 썼냐면은 날짜 보이시나요? 2022년 1월 4일이라고 이렇게 딱 나는 괜찮네요. 이거는 이런 스티커인데요. 이걸 어떨 때 쓰냐.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요렇게 된 거 보이세요? 요렇게? 이 스티커를 떼서 이 모서리에 맞춰서 이거를 자르더라고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걸로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떡 메모지인데요. 그냥 메모지였네요. 그리고 뭐 이런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네. 아 배꼬짱! 요거가 아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 위에만 썼나봐요. 그럴 거면은 왜 이 그림 그려진 거 산건지. 그리고 이 파우치에 남은 게 요거 요거죠? 탈부착이 되는 필통이래요.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볼게요. 요게 보게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수정 테이프처럼 보이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를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딱 보이죠. 뭐라고? 물테이프. 여기 뒤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테이프가 붙어서 궁에 붙어.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따 제가 하는 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윗. 그냥 검은 색깔 팬들 아닌가요? 0.3이랑 0.38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파우치를 다 털어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제가 다꾸 털이도 해봤겠다. 저희 제장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에게 한번 다꾸를 해봐라. 하면서 이런 다꾸템들을 빌려주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이 주세요. 짠. 자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다꾸템들을 쫙 편하는데 뭐 색깔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약간 정신이 없네요. 요 종이를 제가 받았거든요. 오늘의 미션은 이 종이를 요 다꾸 아이들로 예쁘게 꾸며보는 겁니다. 한번 꾸며볼까요? 자 일단은 제일 귀여운 걸 골라볼게요. 여기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요런 느낌의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색을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짝짓개로. 돈 냅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꾸의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용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건 약간 감사합니다. 손을 눌러도 되나요? 그리고 요거 요거 하나 더 귀여운가요? 어떻게 해야되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병아리들을 써볼게요. 가위로 혹시 얘도 쪽집게로 잡고 잘라야되나요? 이러면서 잘라야될 것 같은데 자를게요. 아 가위질 진짜 웬만해보는데 종이 낭비가 심한 취미네요. 요렇게 잘라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요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어디에다 붙일거냐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좀 많이 구리네 생각보다 어.. 이거 하기 전에 요 작은거 하나 더 붙여줄게요. 약간 삥꾸빙꾸로 여기 있죠? 귀엽다? 여기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이거 얼마에요? 오 괜찮네. 아 찝개 찝개 찝개로 이렇게 아 이거 삐딱하게 놓친 것 같긴하지만 삐딱하면 마시죠? 어때요? 아 아 아 종이 낭비가 심한 취미네요. 나무야 미안해. 자 그리고 깔던 걸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제가 오늘 요 핑크색깔이 들어간 색을 입었으니까 핑크색깔로 날짜를 써볼게요. 2201 170 U0 내가 웃음을 막으시죠? 잘 했는데 이제 뭐할거냐면 너무 뱅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테두리 같은 걸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핑크 색깔로 아주 물들어 버리기 애써. 와 크레파스 진짜 오랜만인데? 오 귀여워. 오 귀에 괜찮은데? 좋았어. 자 이렇게 제가 크레파스로 테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어때요? 안에 쓸 내용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많이 안 붙였으니까 하나 더 붙여볼까요? 오늘 내가 뭐 했는지. 오늘의 스티커가 여기 딱 있네요. 보이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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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 딱 저의 모습 아닌가요? 다꾸를 하는. 요거를 한 번 붙이겠습니다. 집게로. 어우 찢어질 뻔했어. 왜 딱 붙이지? 아 스티커가 훨씬 편하네요. 아 스티커가 훨씬 편하네요. 얘는 것보다 한 번에 탁 붙이니까 편한데요? 그리고 지금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싶으니까 이거 붙일게요. 얘는. 여기. 귀엽다. 어때요? 구려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어떨 때 쓰죠? 아 얘는 표처럼 뜯어서 쓰는. 그래서 디자인도 우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짜 우표 모양처럼. 우표 쓰라고? 아 얘. 우표 모양처럼. 어디에 붙일까요? 아 맞다 맞다. 집게로 붙여줄게요. 꼭 집게로 써야 된대요. 스윗 마이 홈. 집에 가고 싶네요. 아 곰돌이 뒤에 붙였어야 되는데. 아 이 곰돌이 못 되잖아. 어쩔 수 없어. 아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붙이면 돼. 이거를 잘라서 제가 한 번 붙일게요. 별걸 다 한다 진짜. 이렇게 자른 거를. 그럴싸해 그럴싸해. 그럴싸해 그럴싸해. 진짜 그럴싸해. 여기에 붙였어요. 완벽해. 약간 핑크색으로 도배된. 펜으로 오늘의 있었던 일들을 쓸까요? 아 닦구가 왜 닦구인 줄 알았어. 다.. 닦구비야? 닦구. 닦구비야. 오늘 아까 등촌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쓸게요. 등촌 존맛. 다 했어요. 짜잔. 어때요? 귀여운가요? 보이나요? 이렇게 닦구를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닦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평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티커가 살렸다. 역시 돈이 진리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닦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뭐 했는지 정리할 수도 있고. 정리하면서 귀여운. 이런 거 없나요? 찾아보고. 뭔가 새로운 하나의 취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약간 괜찮은데? 하면서 했어요. 물론 첫날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이거 하는 거에 적응이 되면은. 진짜 매일매일 신나게 꾸며가지고. 딱 1년을 다 채웠을 때. 그 다이어리를 보면. 진짜 뿌듯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이어리 얼마 전에 샀다고 했잖아요.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오늘 저의 일기니까. 제가 오늘. 영콘에서 다쿠 꾸미기를 했다. 라고 쓰고. 마무리 지워볼게요. 응지티비. 짠! 오늘 영콘에서 다쿠 한 응지티비 끝. 지금까지. MC 은지였습니다. 안녕. 다이어트 저의 일기니까. 또.